반갑습니다. 색소폰 리스트 황진아입니다. 색소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 나스가 뭉쳤습니다. 짜잔! 색소폰 가을 명곡집을요. 저희 팀에서 첫 번째 결과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. 13분의 프로 연주자들의 노하우와 개성에 따라서 편곡되어진 곡이 무려 39곡이나 담겨져 있습니다. 개성있고 탁월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길라자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적은 투자로 쑥쑥 늘어나는 실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열정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. 감사합니다.